1. 목회자 아들, 가수팀, 교회오빠, TV조선 와카남 출연중, 아내 김보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다. 사랑이란 아리스토텔레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구하 동일시하는 것이다. 교회오빠, 팀을 소개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수이며, 운명은 티모시 황입니다. 활동명 팀은 성경 속의 티모시, 티모데의 애칭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오영재 중 넷째로 태어나 여기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템플레학교 재학 중 한국에서의 가수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한 뒤, 한국으로 건너가서 팀이라는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팀, 종교, 기독교, 목회자 아들이다. 독실한 기독교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형이 목사라고 합니다. 팀은 2021년 2월 25일 김소라님과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부부, 운동마니아 강철 부부, 오랜 연애 끝에 하나뿐인 동반자로. 이것이 5개월 신혼의 맛. 부부의 연이 시작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팀과 김소라는 아름다운 크리스천 부부입니다. 2월 5일 결혼 소식 전환 가수팀, 밤 11시 직계 가족과 예배로. 곧 이어집니다. 팀, 보라 특별한 결혼식. 주례 목사님 팀의 큰형. 사랑의 증인 보라의 오빠. 결혼식에 단 4명만 참석. 나머지 가족은 결혼식 랜선 참석. 팀과 보라 언택트 결혼식. 두 사람은 부부임을 선포합니다. 부부의 첫 키스. 사랑하는 이들과 가장 특별한 웨팅. 랜선 결혼식 사진은 딱 두 장뿐. 상황이 안정되면 하와이 결혼식을 계획 중입니다. 가수팀의 전성기. 팀이 2003년에 발매했던 곡 사랑합니다가 대히트를 치면서 2003년 한해 방송 횟수로 1위를 차지할 만큼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후속곡으로는 원래 사랑합니다 곡을 받기 전에 타이틀곡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가끔씩 눈물이 나져라 짧게 활동을 했습니다. 약 1년 뒤 이지빈 고마웠다고가 가요 차트에서 1위를 냈고 천생연분 등 연예예능에서 꽤 인기를 얻으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의 가을 전부터 이야기라는 곡으로 후속 활동을 했고 다음에 2005년 4월의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뒤로 3장의 앨범을 터내 총 5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으며 2004년에는 당시 미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존 캐리의 초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 무대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팀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 팀의 3집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워낙 그 당시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던 2006년 4월이라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감이 있으며 그리고 이 무렵부터 성대 결절의 조짐이 나타났고 엠넷의 스쿨 오버락 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2011년 늦가을에 하루가 길다라는 잔잔한 곡이 담긴 미니 앨범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며 당시 앨범 자켓의 동치가 화제가 되었고 이 곡으로 상당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오랜만에 연세대 백준원 기념관에서 상당히 큰 콘서트를 진행했지만 그 후로는 딱히 디지털 싱글 몇 곡에 있는 한국에서의 활동이 뜸했으며 이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엔 백업사와의 저작권 문제로 앨범 전곡을 음원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었으며 2018년 9월 중순쯤에서야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음원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 우울증과 공항쟁의 고백,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그에게 우울감이 찾아왔던 것은 2005년 회사와의 분쟁이 있었고 1집 사랑합니다로 성공한 뒤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후속 앨범 준비도 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동료들과 후배들이 승승장괄식에 팀 자신만 뒤처지는 기분에 사로잡히는 동안 우울증이 깊어졌다. 그때 팀의 집엔 불이 항상 꺼져있었고 커튼은 항상 닫혀있었다. 팀은 당시를 떠올리며 스스로 조절이 안되는 분노가 올라오면서 저도 이걸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토론았다. 팀의 이야기를 듣던 이 위자는 이게 무너지면 이게 한번 무너지잖아요. 끝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울증을 꺼낼 방법을 찾던 팀은 하와이행을 결심했다. 당시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온 뒤 팀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팀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평생 렌즈를 끼고 다녔다면 어느 순간 이 렌즈가 떨어진 거예요. 이 렌즈가 빨간색이었다면 모든 게 빨간색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렌즈가 떨어져나가니까 세상에 다양한 색깔이 그제서야 보이고 느껴지는 것도 달라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당시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팀의 아내인 김보라씨는 팀이 여행에서 들어온 뒤 자신에게 너라는 여자가 새롭게 보인다. 너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줄 수 있겠어? 라고 물었다. 보라씨의 대답은 당연하지였으며 함께 우울증을 극복한 두 사람은 8년 연애 끝에 지난 2월 결혼했습니다. 팀, 김소라, 신혼의 맛 신혼 5개월차 팀과 김보라 부부가 TV조선 와카남에서 러브스토리와 신혼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팀과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달콤한 풍으로 애정을 나눴는데요. MC들은 신혼 5개월이면 저럴 수 있다고 덧붙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내 김보라가 출근한 다음에 자리를 떴고 소파 옆에 있는 책상 앞으로 가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에 몰입했다. 김보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회사를 운영직임을 밝혔고 또한 수입관리에 대한 질문에 수입관리는 따로 한다고 밝혔으며 김보라는 오빠 돈이 제 돈이고 제 돈이 오빠 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수입이 많냐는 질문에 김보라는 저도 사업을 하니까 일정하지 않아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안일 분담에 대해 팀은 같이 하는데 제가 빨래를 잘한다. 빨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보라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라는 집안일 담당은 따로 없고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서로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애 8년 만에 결혼에 꼬리냈다는 부부.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연유로 발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 팀은 보라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보라를 만나기 전에는 힘들었고 어두운 상태였는데 보라를 만날 때마다 너무 기분 좋고 에너지를 받았다고 아내의 매력을 언급했습니다. 또 자신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옆에 있어준 아내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아내 김보라 역시 현재의 남편이 힘들어하던 당시와 180도 달라졌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날 예비 부모로서 육아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함께 초고강도 운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힘과 김소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승리하시기를 크리스천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의 양식 시편 37편 4절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